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도 전특세를 개근하면 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나오다가 하루 딱 빠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유 뭐 목사님 우리가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물질에 눈이 어두운 것처럼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선물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우니까 꼭 끝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가 아무리 위험이 있다 해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왜 이런 얘기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진행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맞춰진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주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도 하나님으로 그러니 시작이나 진행이나 마침이나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춰진다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것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 헛될 뿐이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나를 주관해가는 다스려가는 이 땅의 지도자 이 땅의 대통령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든지 아니면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주인인 것처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으로 알고 살든지 오늘 이 말씀은 나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빌립보소 1장 20절에 보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여호와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여호와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든지 살든지 여호와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아니면 내 공동체의 누군가가 주인이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한다면 다 바람을 잡은 것 같이 헛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날 그걸 모르는 자들이 대다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진행해 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허다하다는 겁니다 허다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가족 중에서도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든지 알고 살아가든지 언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살아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지금 소망의 때일 수 있다 지금이 기회라 이거죠 이러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 떠나고 나서도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러면 부모가 바뀌지 않겠느냐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손들의 기도 때문에 자녀손들의 선행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바뀌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거나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가 없느냐 없습니다 모든 기회는 살아 있는 날 동안 만입니다 살아 있는 날 동안 만입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오늘 살아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것이 귀한 것이에요 지금 살아 있는 것이 기회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래요 귀한 것이란 말이죠 이 소망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요 아직도 안 믿지만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 것이 이것이 귀한 것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와 이웃과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기회임으로 이 기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실은 책임도 주님이 주인이시면 책임도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모든 것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삶의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맛에 살아도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대신 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사실 애써서 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그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저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 때에 우리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비로소 즐거움과 평안 자유라는 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이제는 끝났나 싶었더니 아니에요 또 이어져요 또 이어져요 이거 뭐 하나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다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봤더니 또 걱정거리가 다른 종류의 걱정거리가 생겨요 또 생겨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걱정거리와 두려움의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 홀로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불행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거리를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는 불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불확실한 것에 인한 두려움도 내가 감당하고 무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이게 보통 복된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두려운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뭔가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성전 건축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건축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걱정거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물며 성전 건축 이게 내가 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되 염려 걱정 두려움 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 이거 이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는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고 사는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말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산다면 거기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고 거기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 부모님의 문제도 우리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일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작든 크든 간에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감격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산 것이 소망이에요 산 것이 소망이란 말이죠 죽고 나서는 이거 못해요 죽고 나서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날들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 욕심이나 이런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뒤룩뒤룩 욕심이 붙여가지고 말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악이에요 죄예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모를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할 말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지식 내게 주어진 명예 내가 출세하게 된 것 나에게 있는 관계 가족들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 될 거예요 다 귀한 것이 될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또 참 명예도 그래요 지식도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이걸 잘 사용해 볼 수 있을까 하고 내 이익만 챙기지 않고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고 하루를 진행하시고 하루를 마쳐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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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